둘, 셋! 안녕하세요! 젊은! 올려놀블브! 박수, 박수, 박수! 드디어 저희 올려놀브 오피셜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가 30만이 졸업하셨습니다! 5개월인가요? 여러분 진짜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저희가 20만 개념 유튜브 라이브를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만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관감! 만사감! 많은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프로듀스 바이 파트2 그루비 룸님께서 작업해주신 얼음과 불의 노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원하면서 아주 뜨거운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사무엘님과 예진열님의 수록도 엄청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저희 30만 구독자분들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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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의 사람 한번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회의 팬벤도 많이 계시니까 네! 해외인사로 한번 해주세요! 먼저 한번 해주세요! 저는 러시아어로 네! 오오! 네! 아찌발리블리요. 중국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축구의 도시 프랑스로. 스페인 갑니다. 저는 일본어로 젊음. 젊음의 도시. 헬로우, I love you.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여러분 저희가 30만 된 기념으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는 올려놓는 무대일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요일 업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바이 바이 바이.